양디라 근데 연운에 로얄가면 진짜 딜러스네 진짜 좆바지지 진짜 궁셔틀은 진짜 완전히 그냥 진영파괴 정도? 아 개새끼야 왜 안 때려 형탑 좋구요 뭐냐? 보겸아 여기 볼 때 아니다 지금 라인 좀 봐라 보겸아 지금 야 너 쉿 안먹어 그냥 약간 질교충이네 뭐냐? 저거 아아아아아 닌키리 덤파이키리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 놀씨씨파라 뭐냐 깽플 보직군영 쟤 아 아씨씨가 진짜 대폭 개씨 아 아 게임을 가져갔다 터진거야 게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가야돼요 메타가 지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AP땜 상향 먹으면서 메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거의 여는 필수야 지금 대천사이 포옹이 주문력에 여러분들 100% 거의 200까지 나오기 때문에 와 푸딱 대면이 씹어버리네 에이드 지렸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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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 마르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아 100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음 솔킬 좋아 에콤이야 CS 그렇게 나쁘진 않네 지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소도 그냥 자신있게 막 들고 들어왔는데 뒤졌지 저거는 펜씨가 믿고 들어온거지 아 아 아 아 나 지금 아 미칠 것 같아 지금 ㅈㄴ 아 아 포탑 대고먹느라 다 놓쳐가지고 아 아 어디곧 일로와 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ㅹㄹㄹㄹㄹㄹㅰㅹㄹ allí 안 돼 안 되는 건 안 돼 아 저 CS 무슨 땅에다 버리냐 지금 진화되네요 빠져야지 800원까지 어떻게든 모아서 카탈리스트 해야겠다 요는 로아 뽑으면 되게 흔할 것 같네 어 대천사에다가 로아 뜨면은 주문력 폭발하고 아 아 아 게임 안 돼 뭐하냐 보게마 와 이제 피지컬 동근급 아 미안해 미안해 버티는 척하면서 까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구요 깔끔하구요 아 아 아 아 저거 쒸가 쒸가 퀸더풀에 한 방에만 보낼 수 있겠는데 아 아 아 야소는 노후풀이야 아 아 아 우리 블루 언제 나오냐 대체 깔끔이야 이제 뭐지 갔다가 더 올게 블루 이거 뭐 시발 거의 라이저 아니냐 이거 뭔 트롤이야 트롤 아니라니까 이거 괜찮다니까 여는 아니 대천사의퐁이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나와요 지금 주문력이 여러분들 이제 거의 200까지 나온다니까 나쁠템이 아니라니까 왕기댐투리라니까 미드보 터졌네 지금 미드보 아 시발 가서 먹어야겠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전복 4타 프로듀ACE 어디 치고 있었냐 뿌디아나 ап zombie 그렇지 오리안에 구치지 더 리파밍 지워봐 한번 지우다 뒤집고 간다 진짜 시호야 공은 깔끔했어 내 플레이지몬 너무 완벽했어 자 지금 오신분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께요 화면 터치하시고 상단에 엄지손가락 단들 한번씩 부탁드리고 피씨분들 오른쪽 가단에 엄지손가락 옆에 있는 자식들 여러분들 저게 야구계시스 죽음 겨우전도 맞을수없음 저게 야구계시스 죽음 아 슈파라 너무 쪼았나 내가 쫄잼별였나? 맞을줄 아이고 근데 이게 맞아ange는게 아이구~~ 플레어 인생보겸님도 뵙게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다아 인생보겸아 맨날 오는 친구인데 저 친구도 모겸 밥값 쭉 잘 챙겨주는 친구 너무 고마워 그냥 못 잊어 너무 고맙다 모겸아 깔끔해 고마워 진짜 밥값 제대로 챙겨주는 친구예요 올 때마다 고마워 연호수택 지금 407 지금 걸리면 뒤지는거야 지금 이제 지금 걸리면 뒤지는거야 지금 이제 아 뭐야 아 와드 넷쉑스 아 와드 고마워 고마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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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음운선데 지나가다가 빨리 밀어야지 지금 이럴때 쿨감시 가야지 아 스톤 씹고 올라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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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안 미래질 것 같은데 지금? 아이오니아 살던 정도 나오면은 괜찮을 것 같네 21분 지금 뭐 폭발하고 있지 아론강 아니냐 이정도면 거의 지금? 아이오니아 길이 졌 빠져가지고 지금 없어지는거 같아 아이오니아 아이오니아 여기를 깔끔하게 아이오니아 신 딱 하나 신어주고 야 이거 지린다 진짜 이거 로아 실습 차는 순간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원래 신발보다는 쓸지가 맞다고 하긴 하더라 신발보다는 흰 발 똥신에 쓸지 갈래 아니면 마간신 가고 방추봉 갈래 아니면 쓸지에 똥신 많이 가더라구 근데 이상한걸로 많이 싸웠네 쉐팅차 어젯 공기팡 지렸다 이거 하지만 공기팡 지렸네 공기팡 지렸네 이나인객님 어서와요 끔 맥고 아아 끔 맥고 아아 아멘